안녕하세요 에센스 마케팅 강사 윤성임입니다 네이버에서 블로그 모먼트를 새로 출시하는 소식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코팅하려고 들어왔더니 네이버 블로그 홈에 이렇게 안내창이 떠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1분만에 만드는 쇼폼 동영상 에디터 블로그 모먼트를 2020년 4월 10일날 블로그 앱에서 만나볼 수 있답니다 자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에서 1분만에 만드는 쇼폼 동영상 에디터 블로그 모먼트를 4월 10일 커밍순 한답니다 블로그 모먼트는 일상에서 기록하고 싶은 순간에 사진과 영상을 몇 번의 터치만으로 쉽고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 블로그의 동영상 에디터랍니다 폰 안에 잠들어 있는 사진과 영상 지금 모먼트로 깨워보세요 4월 10일날 블로그 앱 업데이트를 통해서 블로그 모먼트라는 동영상 편집하는 기능이 생길 거랍니다 이 화면이 블로그 모먼트 동영상 편집하는 기능의 편집 화면인 것 같습니다 자르기 동영상 자르기 기능 효과 넣는 기능 자막 넣는 기능 음악 넣는 기능 서명이나 로고 넣는 기능일 것 같고요 여기는 플러스 사진들을 플러스 해서 추가하는 기능이고 여기는 미리 플레이 해보면서 영상을 미리 보기 하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런 블로그 모먼트 한마디로 짧은 동영상을 편집하는 블로그 모먼트의 편집 화면인 것 같습니다 모먼트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면 이렇게 멋진 영상들이 된답니다 간단한 이렇게 레시피를 보여주는 영상과 재료 준비한 영상 또 튀김 준비하고 튀김으로 만드는 이런 짧은 영상들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지금처럼 블로그는 글이 많고 중간중간 사진과 글들로 계속 긴 글을 표현한 거였다면 이렇게 모먼트로 엣지 있고 간지나는 이런 영상의 효과로 글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터치 한 번으로 더 힙해지는 동영상 한마디로 사진에다가 사진만 터치하고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약간의 효과들을 터치하면 이렇게 짧으면서도 임팩트 있고 간지나는 광고 영상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기대되는 에디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먼트로 만든 포스팅 글들은 이웃색을 해서 블록에 이웃색을 했죠 이웃색을 해서 내 이웃의 모먼트를 막 묶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같고요 블록에 또 곳곳에서 만나는 내 모먼트라고 해서 블록에 보면 소개 부분 밑에 모먼트 블록이란 부분으로 내가 만든 모먼트 영상들을 모아보기 하는 기능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네이버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최근에 생긴 기능이 있습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들은 그 사람들의 홈에서 인플루언스 모먼트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또 모아보기 해주는 기능으로 추가된답니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블로그 모먼트가 4월 10일 날 출시가 되면 다양한 혜택을 드리는 블로그 모먼트 챌린지도 함께 찾아간답니다 4월 10일 여러분의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앱을 업데이트 하셔서 블로그 모먼트 기능을 테스트해 보시고 블로그 모먼트 챌린지도 찾아가셔서 챌린지도 도전하셔서 다양한 혜택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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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